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교통안전과 효율적인 자동차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단속원이 도로에서 직접 자동차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.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2400만대 중 113만대는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고 있고 5년 이상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76만대에 달합니다. 이 가운데 42.1%가 승합차와 화물차로 나타나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돼 법 개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.